안녕하세요 여러분 샤이니입니다. 저희 샤이니가 메리투더뮤직으로 돌아왔습니다. 3월 5일 수요일 샤이니의 본격 핸드메이드 밀착방송 With W.I.T.H. With 샤이니가 V를 통해 생방송됩니다. With 샤이니, 샤이니와 함께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생방송을 통해 샤이니의 하루를 함께하고 또 저희의 일상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는다는 뜻도 있고요. 핸드메이드 방송인 만큼 저희 샤이니의 깨알 같은 아이디어를 합쳐서 저희가 직접 만든 방송을 팬들에게 선보인다는 뜻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우리 샤이니 생방송.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한 번의 생방송이 아니라는 일이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샤이니의 3시 3방 아 3방? 3방? 3방! 3방입니다 여러분. 3방 때리는군요? 네, 3방 때리는군요. 하루 3번의 실시간 또 이 생방송을 통해 팬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샤이니의 하루를 3번의 V 생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아니, 저희도 진짜 많이 들여봤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위드샤이니를 준비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준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8월 5일 V 생방송 위드샤이니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만나보도록 하구요. 저희는 신곡 메리스더 뮤직으로 활동할 테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방송 볼 수 있는 V도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팬 여러분들의 샤이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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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ffy transcript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